지우는 어디 가고 있어요? 저는 지금 상동호수공원에 가고 있어요 오랜만에 날씨가 참 화창하고 좋네요 오랜만에 때 나오니까 너무 설레네요 검지도 오랜만에 나와서 좋아? 검지 산책 갈까? 공원으로? 지우 고고싱? 고고싱! 배드맨턴 오늘 아빠랑 해서 이길 수 있을까? 네 제가 이길거에요 그렇게 실력이 좋아? 네 좋았어 검지야 밖에 나와서 좋아 귀여워 그러니까 봄에 오니까 어때? 좋아요 바람이 선 선해서 기분이 좋고 봄을 만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잘 어울려 범죄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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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범죄? 범죄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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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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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에 배드민턴 이렇게 잘 쉬었어요. 어디 가요? 김빈이 방. 김빈이 방에 왔어요. 아! 아! 우리 20년 동안. 근데도 누가 옮지? 내가 모르겠어요. 여기서 인마 공부쯤에 공부. 아!